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제 앞에 나와있는 마루이 글록 17 젠 파이브입니다. 젠 파이브에 좀 이숙거리가 좀 있어서 제가 영상을 짧게 말씀드리려고 이것 또 정보니까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일단 이 제품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마루이 글록 17 젠 파이브에 RST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간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하고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트리어 에피의 메탈 슬라이드 제품은 해당 사항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증상이 없는데 마루이 글록 17 젠 파이브 순정을 쓰는 유저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격을 할 때 총알을 비비탄을 넣고 사격을 하고 마지막에 리로드를 위해서 탄창에 이제 볼트 스탑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격발하고 딱 하면은 슬라이드 스톱이 딱 걸리죠. 이 경우에 만약에 챔버에 탄이 하나 남아있는 경우 또는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사격을 하다가 탄이 어느 정도 빠졌다 싶어서 리로드를 하기 위해서 탄창을 빼고 다시 새로운 탄창을 뽑고요. 리로드를 딱 한번 할 때 이 챔버에 있는 탄이 뒤쪽으로 빠져서 노즐 앞쪽으로 굴러나와서 노즐과 하우징 사이에 끼는 증상. 제가 그냥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입니다. 이 안쪽에 끼는 증상들이 간간히 발생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 제가 제 지인분이 경험한 영상을 영상을 찍지는 못했는데 지인분이 경험한 걸 보면은 슈팅 배치할 때 슬라이드를 한번 당길 때 챔버에 탄이 하나 남아있으면은 거의 열의 아홉은 뒤로 굴러가서 이 안에 끼게 돼요. 제가 강제로 한번 끼워볼게요. 비비탄을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비탄이 낄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지금 노즐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튀어나오면서 뒤로 빠져나가는데 이 사이에 지금 비비탄이 이거 보면 껴 있잖아요. 이렇게 끼면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껴도 문제는 되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RST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왜 안 끼냐고 하면은 여기서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노즐이 움직이면 다시 앞쪽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 이상이 안 걸리는 이유가 RST 같은 경우는 구조가 양쪽 노즐 하우징 양쪽에 살을 덧대가지고 제 이거 리뷰 조립하는 리뷰 영상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살을 덧대서 얇은 철판이 양쪽으로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 단차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가 강제로 밀어넣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걸려버리는 증상들이 조금 순정에 비해서는 좀 덜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한 번도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해요.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사격을 할 때 이 경우에는 사격을 하게 되면 노즐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격발이 안 되겠죠. 당연히 격발이 안 되는 그런 증상이 생겨요. 요렇게 비비탄이 끼어버린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요렇게 비비탄이 끼어 왔을 때는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뾰족한 무언가로 이렇게 비비탄을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비비탄이 걸려 있으면 뾰족한 무언가를 대고 이렇게 앞으로 밀면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쉽게 빠져요. 그런데 순정은 쉽게 빠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노즐을 잘못하면 노즐을 빼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보통은 요렇게 뾰족한 걸 가지고 살짝 빌어주면은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요런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에어소프트건을 좀 어느 정도 좀 만질 줄 알고 오랫동안 사격을 했던 분들은 이 정도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크게 뭐 금방 금방 해결이 되니까 이거 이거 문제가 되겠다. 하면서 슬라이드 분리해서 작업을 하면 되지만 처음 이렇게 에어소프트거든 입문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마루이 글록 17 젠 파이브를 구매를 했었을 때 그런 영상이 발생하면 좀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마루이 글록 17 젠 파이브의 설계 구조적인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 마루이 글록 17 젠 파이브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증상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아마 조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 제 주변에 RSD 스탈이라든지 뭐 트리그 에피스틸이라든지 이렇게 스틸 올라간 분들에서는 이런 증상을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요 근래 나왔던 저기 태그아트 에어식스에서 나오는 스틸 슬라이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제품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주위에 사용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점이 있으니까 사용할 때 한번 주의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노즐에 비비탄이 꼽혀 있는 채로 사용을 해버리시면 강제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강제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 노즐이 파손된다든지 하우징이 부숴 질 수 있거든요. 비비탄이 깨지면 털고 정비를 하면 되지만 이 안에는 부품들이 깨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니까 아직 마루이 글록 17 젠 파이브 MOS 버전에 대한 서드 파티 부품들이 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녹화라 부러진 분들도 지금 총을 사용 못하는 증상들 현상들이 있고 요 그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히 사용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는 다시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